코로나19로 조용한 곳에서 휴양할 수 있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에서는 이를 공략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추진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3, 4년 안에 충북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제일 속도를 내는 곳은 대구알령보다 높은 해발 850m에 위치한 단양 대강면 올산리.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1,075억 원을 들여 각종 힐링 숲과 어드벤처존, 목장, 골프장을 갖춘 대중과 프리미엄 리조트로 꾸며집니다. 단양군과 사업 협약을 한 시행사는 지난해만 3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반도체 시스템 장비 중견 기업을 모 회사로 하는 원익 L&D. 사업 본 협약에 이어 특수목적 법인을 출범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현재 사업 이행 보증금을 비롯해 대부분 군유지인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매각 대금의 50%를 납부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고, 공사가 착수될 그 시점에는 민간사업체의 토지를 등기 이전까지 매각한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본 사업을 견실하게 운영하는 단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숨겨진 비경, 악어섬을 품은 충주호를 조망할 충주 삶이면 문화리의 중원휴양 레저타운입니다. 단양 올산리조트 사업 시행 주체와 동일한 원익컨소시엄이 예비사업 시행자로 2천억 원을 투입해 힐링 체험숲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곤지암, 화담숲과 같은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60%에 대한 토지 매수 협의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서두르기보단 재반 조건이 다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쯤 본협약과 사업보증 이행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리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한 섬 지역인 만큼 본협약 시기에 맞춰 320m 교량 건설 설계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자인 제천 의림지 복합리조트. 제천시는 제2의림지로도 불리는 비룡담 저수지위 청소년 수련관 자리에 250에서 300실 규모 복합리조트를 지을 민간 사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공모 결과 두 곳이 뛰어들었는데 평가 결과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해 현재 재공모 중입니다. 다음 달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1년 안에 법인 설립과 본협약, 토지매매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대표 관광지인 청풍뿐 아니라 제천 시내에서도 놀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무산과 추진을 거듭해오던 지역의 리조트 사업들이 어느 때보다 구체화되며 윤곽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